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공하지도 않았는데 성공 사례 특강을 하라고 해서 오게 됐는데 저 자신은 아직 성공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주위 분들이 빵집에서 성공한 사람, 빵집에서 빌딩이 좋은 사람 이렇게들 부르고 있습니다. 제과기술자니까 제과점을 하면 잘 되겠지 하고 김에다가 처음에 제과점을 차렸는데 잘 되겠습니까? 하면 잘 될 줄 알았어요. 2,400만 원을 모아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권리금을 2,400만 원을 줬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2,7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장사가 잘 된대요. 빵집 하던 걸 친구가 하던 걸 친구한테 쏘아간 거죠. 친구가 빵집 장사 잘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네가 좀 하면 안 되겠냐. 이래서 인수를 했는데 5만 원, 6만 원, 7만 원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평균 매출이 한 6, 7만 원 되겠죠. 잘 될 때는 8, 9만 원. 망한 거잖아요.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게를 다시 영업한 지 3개월도 안 돼서 다시 팔아야 되잖아. 그죠? 내가 또 도저히 있는 거 찾으려면 장사 안 되면 다시 팔잖아요. 그죠? 팔아야 되는데 누가 사겠어요? 장사 안 되는지 저만 몰란 거죠. 저는 마산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마산 창원에서 하다가 김해로 갔으니까 그 집이 장사 안 되는 김해 사람만이 알지 마산 사람이 알겠어요? 전혀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 제 가게를 인수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대안이 없잖아요. 망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지? 손님은 오지 않는데. 젊었을 때, 직장생활 할 때 생각이 났어요. 직장생활 할 때 여름이 되면 사장님이 저한테 그 당시에 자전거 타고 어디에 팥빙수 좀 갖다 주고 오라. 이렇게 하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여름이 다 돼가서 그래. 팥빙수를 상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빵이 안 팔리니까 오전 11시, 10시, 11시 되면 빵 만들겠어요? 7만원 파는데 A꺼 기술자가. 그죠? 그러니까 11시부터는 이제 정신묶기 전부터는 예전에는 스티카 있었어요. 스티카 이거. 지금부터 문자도 하겠지만 카톡도 하겠지만 스티카 중국집 배달처럼 이런 스티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아침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 스티카를 들고 막 다닌 거죠. 처음에는 이제 5월달부터 한 달간 그걸 돌렸는데 6월달에 바로 터진 거죠. 그래서 제가 3월달에 장사를 시작했는데 3, 4, 5, 6. 3개월은 힘들었지만 6월달, 3개월이 지나면서 터지기 시작한 거죠. 하루에 처음에는 100그릇, 그 다음에 좀 있으면 150그릇, 200그릇, 300그릇. 빵장산의 뒷전이에요. 그 당시에 팥빙수 한 그릇이 2,000원 했는데 빵장산의 뒷전이겠죠. 처음에는 들고 뛰었어요. 그러다가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이렇게 배달하는데 그 다음에 되니까 제 혼자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1년이 지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오토바이를 한 대 더 사고 직원을 한 명 더 구했죠. 중국집 사장님이 보더만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 제가 실패의 길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마냥 잘 되겠지 했지만 실제로 안 될 때의 기분은 엄청나게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잘 될 때 살아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만일 그때 제가 안 됐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IMF가 오기 전일 거예요. 그래서 한 3년 하다가 그러면 3년 장사하니까 돈을 좀 집사람이 좀 모아놨던가 한 1억 정도를 모았다 그래요. 그 돈 가지고 빵집을 또 하나 더 계약을 했어요. 1997년도에. 그래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또 IMF가 되었어요. IMF가. 그래도 재료를 안 갖다 주려고 해요. 돈 안 주면. 그래서 IMF 터널을 지나면서 매장을 두 개 했죠. 두 개 하다 보니까 사실 집사람은 이쪽 가게 저는 저쪽 가게 일하다 보니까 처음 얻은 가게도 사실은 장사가 너무 안 됐어요. 장사가 안 돼가지고 9시 되면 손님이 안 와요. 밤 12시까지 장사하는데 9시 이후에 손님을. 이걸 또 어떻게 해결할까. 무조건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하고. 지금 현재 제품들이 좀 나이 많은 상대의 제품들. 쉽게 말해서. 초창기에 처음 장사하는 사람이 까베기나 팔고 팥도나 쓰나 팔고. 이런 나이 많은 사람 좀 올드한 빵들을 팔고 있었는데 손님층을 보니까 전부 올드한 사람들 모아요. 그것도 주위가 좀 올드한 동네에 있고.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다. 근처에 관공서도 있고 하니까 좀 젊은 사람을 끌어들여야만이 이게 장사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제품 구성을 진짜 어린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좋아하게끔 이렇게 구성을 해 나갔죠. 그렇게 하면서 장사가 조금씩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30만원 팔던 거. 그때도 제가 할 때는 3개월에 제일 많이 벌은 게 한 30만원 벌은 것 같아요. 3개월 6개월 만에. 그래도 계속 이렇게. 그래서 한 1년 정도 8개월 정도 하다가 매장을 좀 인테리어를 한번 해야 되겠다. 분위기를 좀 바꿔봐야 되겠다. 그래서 분위기를 살짝 바꿔주니까 매출이 한 80만원 90만원 오른 거예요. 괜찮네. 그래서 또 한 1년 하다가 한 3천만원 들여가지고 오픈을 했어요. 근데 제가 몰랐어요. 근데 그게 실패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젊었을 때부터 제빵대회도 나가고 서른다섯 살 때부터 제빵대회도 나가고 그래서 제빵대회 나가면 금상 금메달도 따고 동메달도 따고 이렇게 막 하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3천만원 들여 인테리를 해놨는데 하면 한 120만원 팔겠지? 120만원 그 당시에 큰 거였어요. 지금 치면 엄청나게 큰 거였죠. 120만원 팔겠지? 하고 120만원 팔 것 같으면 인원을 몇 명 구성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한 사람이 빵을 얼마나 치를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직원 7명 저까지 8명 이렇게 구성해서 120만원에서 150 할 거야. 그럼 5분도 이 정도 판매직도 이 정도 구성을 했는데 얼마 팔았겠어요? 이게 400만원 팔리는 거예요. 400만원, 300 이상 따부르잖아요. 이게 실패인 거예요. 일주일이 있으니까 직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실패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 새벽 2시까지를 한 3개월을 직원을 못 구해가 3개월을 새벽 2시까지 하나도 안 쉬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품도 제대로 정성들이 못 만들죠. 이러면 매출도 적당히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부터 생각을 했죠. 빵집은 매장이 커서는 안 된다. 생산성이 좋아야 된다라는 걸 그때부터 생각하게 되었죠. 부산 시내 300만원 파는 빵집이 손가락 안에 들 정도예요. 실제로. 그런데 저는 잘 된다고 주말 되면 한 400, 500 팔고 평일에 한 300 이상 파니까 잘 된다고 이렇게 내가 그래도 전국에서 좀 나가는 놈이야 이러면서 살았는데 아니라도 할까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네. 그 당시에 부산이 한 1500개 빵집이 됐을 때인데 지금 한 400개 정도 될 때 김해도 마찬가지로 프랜차이즈 거기에 들어오면 다섯 군데 중에 네 군데는 나가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됐으니까요. 이 사람들의 장점은 장점 많죠. 그죠. 완제품 만들어 갖다 주고 얼마나 장점 많아요. 장점을 찾는 게 아니고 단점을 찾아요. 단점은 신선하지 못하다. 그래. 충분히 성산이 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매출이 한 30% 하락했는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매출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알아요. 열심히 하니까 평일 되면 한 700만원, 800만원 따블로 올라가고 주말 되면 900만원, 1000만원씩 파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되면 케익을 3,000개 그 앞에 유명한 프랜차이즈가 있는데도 케익을 3,000개, 5,000개씩 만들 정도. 제가 사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40대를 17살에 살 중학교를 졸업해서 빵집을 하면서 어떻게 그죠. 지금 강의도 하고 대학 전임 교수까지 했어요. 아까 IMF 때 당시에 38 정도 됐을 때인가 나도 이제 빵 장사도 조금 되고 하니까 안주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로 그 자리에 장사가 좀 되면 보통 사람들은 안주를 하거든요. 그리고 급신하잖아요. 이거 잘 되는데 다른 데서 안 되면 어떨까 투자를 못하는 거죠 과감하게. 근데 저희들은 해마다 이렇게 투자를 해 나갔고 항상 이렇게 다니면 오늘도 부산 오면서 장사는 어떨까 이렇게 항상 기웃기웃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어마한 타이틀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된 사실은 이유는 간단해요. 아주 너무 순진했어요. 제가. 너무 순진했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을 한거지 오직 빵만 보고 있어도 어느 날 밤부터 테레비에 보니까 내가 흘린 땀방울이 나의 맹암을 바꾼다 라는 처음에는 그린하우스 빵집 대표 그리고 사장 김덕규 딱 그것 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맹암이 너무 많아서 열 수가 없어요. 널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항상 직원들한테 하는 말이 네가 이게 있지 말고 매장에 밖에 나가서 네가 손님이라 생각하고 매장을 들어와봐라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매장 손님들이 빵 먼저 보겠냐 안 본다 카운터에 있는 얼굴 먼저 본다 항상 손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저는 항상 매장을 들어갈 때 손님 입장에 손님 가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내 집의 문제점이 뭘까 빵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가 죽어 있는가 어쨌든 살아있는 인생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